지금 시작한 제대로 해! 제대로 해서 충분히 느꼈어 나의 문자를 낼거야 자 첫 번째 문제 내가 남들보다 좀 빠르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 좀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뭘까? 남자보다 더 빨라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그 사랑은 자기 자 하나 둘 셋 하고 1초 만에 맞아 소맥 스토러 이런 거 아니야? 랩을 잘하나? 땡 화장실에서 랩을 잘하나? 랩을 잘하나?